교육부가 오는 2025년에 전면 적용하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종교 교육은 지난 2015년 개정대로 종교학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행 종교학은 종교에 대한 지적 이해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종교사학의 본질적인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현행 교육체제하에서 기독교학교는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교육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교양선택과목으로 종교학이 개설돼 있지만 특정 종교에 관해서만 다를 수 없습니다. 종교계에서는 종교교육이 정부의 부정적 인식과 편협한 교육 정책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를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 목적이 존중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해 종교교육을 복수선택이 아닌 단수선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자기 성찰과 내면에 대한 탐구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종교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교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춘 교육을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가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인 시장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의 필요도 반족시켜주고 나는 적극적인 종교교육을 받고 싶지는 않다는 학생들에게는 좀 소극적인 종교교육을 받도록 해주는 종교사학의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학교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